콩국수 콩국수 먹어볼까 국내산 콩으로 집에서 갈았지 슈프림 양념치킨과 찰떡이라는데 정말 그럴까 홍사운드 여러분은 슈프림 양념치킨이랑 매운 양념치킨 중 뭐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으세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직접 만든 콩국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를 사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국산 콩 백태를 이용해서 만들었구요. 먼저 이렇게 한 30분정도 삶아준 다음에 믹서기에 넣고 물 넣고 갈다가 미리 볶아놓은 잣을 딱 넣고 갈아주면 정말 간단해요. 근데 콩 사고 뭐 사고 막 하다보니까 재료비가 한 3만원 정도가 들은거에요. 그렇고 몇인분을 사먹을 수 있는 돈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훨씬 맛있겠죠? 그리고 함께 먹을걸로 파김치 여기 준비를 해봤고 나도님이 콩국수랑 슈프림 양념치킨이나 드시는데 상상이 안되잖아요. 콩국수에 양념치킨이 웬 말인가 근데 따로 물어봤는데도 진짜 정말 맛있다고 해서 처가집에서 슈프림 양념치킨이랑 매운 양념치킨 이렇게 순살로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콩국수는 소금과 설탕 나눠서 보통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소금을 먹다가 나중에 설탕을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더 맛있을지 크리미한거 느껴지세요?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인데요? 직접 만든 보람이 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와! 저 원래 콩국수는 안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6월달에 찍은 먹방중에 만족도 최상입니다. 진짜 진짜 신기하다. 콩국수가 고소한 맛이잖아요. 그래서 매운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같이 시켜봤는데 그냥 슈프림이 훨씬 잘 어울려요. 와... 대박... 콩국수의 고소한 맛이랑 달달한 맛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아 맞다! 설탕! 설탕 넣어야지 저는 일단 소금파 야 이거 설탕 넣으니까 어떤 맛이냐면 베이킹 하시는 분들 흰자 막 이렇게 머랭 치잖아요 그 머랭 이렇게 탁 찍어서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뭐야? 콩국수 콩국수요? 어때? 맛있지? 엄청 맛있지? 이제 콩국물 없어? 이게 다예요? 이만큼 이제 우와 여보 짱이야 왜? 많이 먹어요 오늘 저녁 내내 먹고도 맛있겠다 이거 너무 맛있다 와 여러분들 제가 사실 이거 만들면서 웬만하면 콩국수는 그냥 사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번 해드셔보세요 진짜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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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녕 가고 감사합니다.